탕후루, 탕후루. 진짜 탕후루가 대만이 원조 아니야? 그치? 어, 대만 탕후루. 나 근데 탕후루 한 번도 못 먹어봤다? 아, 그래? 너 운동하니까? 땡기게 생기지 않아서. 맛있어. 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걸 왜 먹어? 하나 더. 근데 하나 이상 먹기 힘들어. 야, 우리 방에서 먹을 안주 같은 거 사가자. 어, 좋아. 안주. 그래, 안주거리 뭐 맛있는 거 사가자. 와, 이 오징어도 맛있겠다. 오징어봐. 왕오징어, 왕오징어. 우와. 왕오징어, 대왕오징어. 야, 일단 쭉 서칭을 해 보자. 서칭, 서칭. 아, 일단 서칭.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있고요. 야, 닭발도 있어. 닭발 있어요, 닭발. 우와, 닭발 줄 쓴다. 저기서 먹고 가도 좋겠지. 젤리다, 젤리. 이야. 지포 구워 먹는 것도 맛있겠다, 이거. 우와, 먹거리 진짜 많다. 다 먹고 싶어. 이거 뭐야? 우와, 육포야. 육포 맛있겠다. 야, 육포 맛있겠다. 우와. 이거 사가자. 여기, 여기, 여기 먹어보자. 시식이다, 시식. 음. 음. 아, 육포 맛있어. 육포 맛있어, 육포 사자. 맛있다, 이거 사가자. 나 사고 싶은 거 몇 개 정해놨어. 뭐? 그러면 각자 안주 하나씩 해서 다섯 개를 사오자. 그래. 각자 추천하는 안주. 여기서 만나. 찢어져, 여기서 만나. 누가 제일 맛있는 거 사오나? 야, 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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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하나 더. 이게 몇 개정? 400. 400. 오케이. 둘이 아니네. 네. 네. 안녕하세요. How much? Inside. 이거예요? 이거 삽수. 한국말을 하시네요? 한국말 조금. 조금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는 한국 너무 좋아해요. 정말요? 매년에 영행. 한국 영행 매년에. 매년 한국 영행 가신다고? 진짜? 우리도 대만 좋아해서 두 번째예요. 진짜? 두 번째. 타이베이 오늘 일본에 여기 타이난. 카오숭. 카오숭 갔다 이리로 온 거예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한국말을 하시는구나. 반갑다. 서비스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섯 명이거든요, 딱 됐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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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안, 한국 여행 매년 한 번에 한 번씩 오시는데 한국말도 잘하셔.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육포 샀어. 잘했어. 체리 맛있겠다, 체리. 체리? 체리, 체리. 체리 맛있어요? 네. 네, 네, 네. 먹어봐. 트레이? 예. 하나만 먹어봐, 너가 먹어봐. 저도요? 어, 체리 맛있다. 어. 승정, 승정. 음. 잘 변해. 음, 굿. 체리 맛있다. 이거 하나 주세요. 동걸로. 대만이 과일이 맛있네, 다. 그러니까. 어, 대만 과일 맛있어. 진짜. 350? 네. 전도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서비스. 아, 서비스. 아,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가세요. 흥정을 안 해도 흥정을 직접 해 주시는 대만의 이. 아, 대만 분들 너무 착하셔. 어, 그러네. 탕으로 사가야 되겠다. 세윤이 안 먹어봤다고 하니까. 파이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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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파이브. 어, 닭. 와, 닭꼬치.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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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샀어? 오, 이거 맛있겠다. 센스쟁. 야, 센스쟁인데? 닭. 단백질. 역시. 난 너의 단백질을 막을. 뭐야? 탕으로. 아. 탕으로 안 먹어. 너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해서 한 번 먹어보라고 사 놨어. 한 번 먹어봐. 각자 스타일대로 샀어? 어. 둘이 안 샀지? 어. 아, 냄새 나더라고. 난 육포. 맛있어. 난 단백질. 닭꼬치. 난 탕으로. 각자 스타일 있네. 아, 그 오징어 튀김도 맛있을 텐데. 대왕 오징어? 대왕 오징어. 먹어보고 싶긴 한데. 되게 질길 것 같아. 배로파는 또 어디까지 간 거야? 대일이 형은 제일 싼 거 찾아서. 목욕만 오래 하는 게 아니었구만. 샀어? 샀어? 어. 대형 왔네. 뭐야? 샀어? 대형 뭐 샀어? 대형 뭐 샀어? 자, 대왕 오징어. 근데 그거 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어? 대왕 오징어라. 뭔 소리야? 대왕 오징어? 어. 오, 좋아요. 아, 그래? 어. 또 필요했는데. 아, 진짜? 어. 여기부터 해, 형. 게임하는 데다. 이쪽은 게임촌이네. 와, 되게 많다. 어, 사격 왔다, 사격. 농구 있어, 농구. 아, 이거 던지는 것도 했었다, 옛날에. 근데 우리랑 했던 거 비슷한 게 다 있다. 고리랑 저거 다 있어. 일단 다트는 안 해봤어, 다트는. 아, 다트 안 해. 왜 형이 안 해? 법할 수 있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짰을 때만이지. 최다, 최다 독박인데? 그건 짰을 때만이지. 어? 핀볼이다, 핀볼. 어? 핀볼, 운빨 안 해. 어, 저거 물방개, 물방개. 안 해, 복불복 안 해. 준호 형, 이거 하자. 준호 형 잘하겠다. 마작, 마작은 못 해. 아, 마작은 못 해. 자, 운맹, 운맹의 게임. 운맹의 게임. 어, 이거 뭐야? 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이거 재밌겠다. 이거, 이거 재밌겠다. 이거, 이거 하자. 안 한 거. 골프, 골프. 골프네, 골프. 홀인원이네. 우와. 버팅이다, 버팅. 재밌겠다, 재밌겠어. 이거 하자. 우와, 우와, 우와. 빙고를 해야 되네. 어? 빙고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빙고 안 하고. 많이 넣는 거. 그게 재밌을 것 같은데, 누가 더 많이 넣었나? 그래, 이거 하자. 어? 이거 하자. 오케이. 내가 보니까 이 구멍 있지? 이 양쪽 구멍 있지, 밑에. 저기로 빠지거나 아니면 저렇게 끝으로 빠지면 끝인 거야. 공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밀었는데 다시 내려오는 거, 다시 해도 돼? 어, 그렇지. 공 개수를 정해놓고. 16개 받아서 몇 개 넣었나? 그래? 어. 우와, 많다. 2, 4, 6, 8, 10. 16개, 16개. 10. 나부터 한다. 자, 1번의 유재인부터. 빠졌다. 이거 씨. 빠졌다. 아, 큰일 났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려? 이거 여기서 내가 치면 끝이야. 근데 인규가 저도 형 위험해. 인규 걸리면 안 돼. 인규야, 너 최선을 다해야 돼. 빠졌다.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빠졌다. 멍청아. 야, 너 일부러 치면 안 돼. 빠졌어, 빠졌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잇.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로 들어간 자.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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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를 해야지, 바보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패스트를 살짝 해야지. 패스트를 살짝 해야지. 패스트를 살짝 해야지. 스핀까지 매겨. 패스트를 해야지. 오, 괜찮다. 그럼 동시에 먼저 할까, 다들? 각자 할까? 각자 하자. 아, 맞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인규야. 어머, 왜 이래? 나 왜 이렇게 잘해? 나 왜 이렇게 잘하냐. 나 진짜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는 뭐 그냥 챔피언 같아, 이거 챔피언. 와,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야, 안 돼, 아이고. 아, 안 돼, 아이고. 너랑 나랑 여섯 개. 장동민 약해, 장동민 약해. 개꿀잼, 장동민. 신점이 맞나? 아니. 장동민. 안 돼. 우와, 장동민 위험하다. 세 점이 맞으면 나 주성 씨 되는 거야. 장동민이 되면 이거 신점이 맞는데. 됐어. 우와, 신점, 세 점. 우와, 신점, 세 점. 아, 이제 다섯 개 남았어, 다섯 개. 잠깐만, 현재 봐봐. 저는 사실 번호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나 넣었어요. 저 여섯 개야. 나 그냥 1등이에요. 홍인규. 나 여섯 개. 나도 여섯 개. 대게 일곱 개나 했네? 세민이부터 하나씩. 와, 이제 미쳤다. 신중히. 집중해야 돼. 요새는 여섯 개에서. 와, 일곱 개 됐어요. 일곱 개에서. 어, 여덟 개. 됐어, 됐어, 세윤아. 됐어, 됐어. 여덟 개까지 해야 돼. 김기야, 잘해야 돼. 제발. 제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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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동민이가 해야 돼, 이제. 동민이가 사실 일곱 개까지 해야 돼.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장동민이. 게임의 신이, 장동민이. 왜 저래? 게임의 신이. 세 점이 맞나? 다 맺을 수 있어. 모라고 해주세요? 야, 노감아, 네. idan. 몰려, 몰려, 몰려. 잠깐만, 몇 개 남았어? 게임의 신이. 왜 다 넣어야 돼? 다 넣어야 돼. 하나라도 못 넣으면 끝이야. 너가 넣어야 돼. 형이 그거 다 넣어야 돼. 장동민이 살아나나요? 이거 빠지면 끝이야, 빠지면 끝이야. 끝이야, 빠지면 끝이야, 빠지면 끝이야. 빠지면 끝이야. 아직 희망 있어. 아직 희망 있어. 이렇게 되면 몰라. 이거 못 넣으면. 이거 못 넣으면. 긴장감 장난 아니다, 이거. 이거 재밌다. 지금 소리 떨리죠? 지금 소리 떨리죠? 장동민 선수. 어? 우와! 어? 우와! 우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막았어, 막았어. 통점. 777이야. 내가 우선 통과하면 돼. 윤규야, 네가 해줘야 돼. 우와! 됐어! 됐어, 나는 했어. 이제 둘, 둘, 셋. 됐어, 나는 했어. 나는 통과. 6개. 오케이, 통과했어. 데이 형에게는 5개의 볼링공이 있습니다. 진짜? 5개의 볼링공이 있습니다. 진짜? 5개나 있다고? 형이 하나라도 되면 돼. 아, 뭐야. 5개나 있어. 망했어. 데이 형 잘한다. 막건으도 되겠다, 그냥. 잘한다. 앞에만 누려. 오오오오오.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세게. 오우. 아저씨 떨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세게 해. 세게 해. 세게 해.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몇 년만에 옮기는데. 오르막 퍼티, 오르막 퍼티. 오르막 퍼티, 오르막 퍼티. 됐다. 됐다. 끝나고요? 7개. 와, 몰려. 이름 몰라, 누가. 장동민 사도. 누가 경북을 할지. 끝났다. 장동민 사도. 누가 경북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장동민 왜 이렇게 경북이 어울리지? 그러니까. 목소리도 잘 어울리잖아. 독박자, 네가 독박자. 독매자, 네가 독매자. 독박자요, 독박자요. 독박자요. 와. 와. 게임 천재 장동민이 못하는 게 있다니. 대박이다, 이거. 얼마? 250? 한 판 나 50. 오. 아. 네. 선물은 없나, 우리? 다 꽝인가? 어? 저기 중에 게임할 만한 거 찾자. 이거 방에서 누가 더 오래 띄우나 할래? 그래. 아니면 형 이거 날려서 어디다가 넣기. 어디에 착륙하기. 지점 이렇게 원 만들어 놓고. 그래, 이게 낫겠다. 어. 네. 두 개 가져오면 되겠다. 가자.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샀으니까 이거 먹읍시다. 그래, 가자, 가자. 재밌었다. 재밌었다. 가자. 놀자. 이렇게. 즐겁습니다. 아, 좋아. 태렴했구나. 좋으다. 닭버치랑 무슨 맛일까? 나는 세윤이가 탕후를 한 거다. 이게 닭버치야? 우와. 어? 맛있다. 나는 내가 사온 이거. 약간 스파이시하게 해줄까?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 멍구지거라. 야, 맛있어. 야, 먹어봐. 진짜 맛있어. 맛있다. 다 좋다. 닭버치도 맛있어. 맛있어. 체리도 맛있어. 체리도 맛있더라. 과일이 맛있더라. 대만의 과일이 맛있더라. 어떻게 맛있었어? 이거 맛있다, 육포. 맛있어, 맛있어. 육포 맛있어. 그래, 육포 진짜 맛있어. 육포 대박이야. 우리나라 육포랑 그런 거 완전 달라. 그리고 이거 다 불러 구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가지고. 화로 느낌이야. 이게 맛있어? 육포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다. 응. 똥고랑이 더 맛있어? 대만 여행은 진짜. 응. 음식 실패 1도 없어. 어. 만녀여행이야, 만녀여행. 야, 나 이거 너무 대박이다. 이거 뭔 양치지? 탕으로 안 먹어본 사람. 탕으로 진짜 하나 먹어봐. 정말로 충릉이야.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지 알 거야. 충릉. 토마토는 건강에 좋은지. 하나 먹어. 두 개 먹어봐. 항우를 먹는다고? 2, 3발이? 한 번도 안 먹어봤대. 맛은 알아야지. 근육맨이? 완전 맛있다. 맛있지? 진짜 자극적인 쇼치도 넣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두드러워서 먹지. 아, 이건 안 좋아하네. 안 좋아하네. 맛있어. 약간 근데 대한민국 탕으로보다 덜 달아. 아, 그래? 응. 탕으로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고 싶어. 예술이지. 하나도 응원했어. 이런 게 위험한 거야. 왜 이런 거 한 줄 알아? 왜? 아무런 노력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 왜 내가 줄서 샀는데. 야, 그러면 술도 먹으면 안 돼. 진짜 위험했어. 아무런 노력 없이 그럼 기분 좋아지면 안 된다는 거지. 진짜. 근데 봐봐. 여기다가 소주를 따르는 이런 노력은. 힘들어? 아니, 이제 귀찮지. 귀찮지, 사실.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명품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해요. 나 하지. 대형들보다 해. 너 놈이랑 짰지? 나 술 많이 먹으면서 지게 하려고. 아이씨. 먹지 마. 먹지 마. 나도 여기다 달라고. 나 이거 하자마자. 여기 비워야지, 아직. 아, 빼낸 거야. 자, 안녕합시다. 아, 머리가 가득당했으니까. 아우, 좋다. 아우. 아우. 채널S. 채널S. 아우. 아우.